궁금해서 잠이 안아 그때 왜 그랬어 네 청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백아연씨가 컴백을 했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아연씨 오랜만에 뮤직뱅크 찾아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곡자 워업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팬미팅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요 백아연씨의 노래들은 공감 가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신곡도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네 이번 신곡 마음아 미안해는요 상처입은 마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셀프 힐링송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아 미안해 중 마음에 드는 가사 한 소절만 소개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렴 중에 넌 하루종일 노는데 걔 웃고 있잖아 나르는 가사가 제일 원망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사 한 소절 저희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넌 하루종일 노는데 걔 웃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네